이거 너무 좋아하지 마 우린 그럼 소를 하지 마 정말 이대로 하려 네 눈빌만 없어도 되나요 내가여 너는 참 gak 안운 건가요 잘한다 내가rsigos 고만해 Bouleודה 나도 다른 걸 마 contained бо Nika Nika 1.2.5.1 2.5.1 3.5.1 컴창 깨기 워쩡시야 워쩡시야 알잖아. 오늘은 저희 셋이 제시된 이야기를 좀 사야겠다. 아 진짜? 아. 겁나지. 아니에요. 진짜 큰일 나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게 놀라실 거라고. 진짜 내가 겁나게 들리지 않고. 형. 하하하. 하하하. 1등 이제 할 것 같죠? 1등이요? 네. 이번 1등은 당연히 겸손하게 생각하기 위해서. 찬희씨 뭐. 요리형 1등 한 거 솔직히. 찬희씨 덕분입니다. 찬희씨 덕분에 뭐. 형을 그냥 얻어먹을 수 있는 찬희 덕분에. 찬희가 그렇게 이기라고. 제가요? 이번에 또 찬희가. 많이 컸어요. 끝나고 나니까 다 내 덕이라고. 다 자기 덕이라고. 고마운 줄 알아라. 아니에요. 찬희가 세븐틴의 주축 실세라고. 자기 없더러 세븐틴 안 돌아간다고. 우리 찬희 분이. 막내라서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다. 막내니까 분위기를 이렇게 잡아주는 거다. 이런 식으로. 아. 그냥 입단 터지 말고. 아. 내가 말을 하는데. 그렇지요? 아니에요. 찬희 모습? 이걸로 판단 못해요. 그러니까. 찬희가. 네. 대단한 친구예요. 조심하세요. 형들을 잡아먹는 호랑이. 아니. 장난 아니에요. 찬희가 진심이다 형. 찬희가 이런 거. 장난 아니에요. 승희에게 진심이. 봤어요? 얘 말 놓는 거. 어. 나는 정환이 형이 친해. 그래도 말을 듣는데 너는 뭐냐. 안 친해요? 너 몇 살이야? 몇 살이야? 19살. 19살. 야. 4살 차이는. 4살 차이는. 4살 차이는. 찬희가. 찬희가. 찬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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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제가 형한테. 건망치겠습니까? 이 손 자체가 지금 건망. 아니. 형. 제가. 형. 형. 야. 형. 이 찬희. 이 찬희 알고 싶다. 저희가. 이 찬희 집중 취재했습니다. 일단 니가 여기 실세니까. 네. 여러분 찬희 실세입니다. 네. 너무. 세븐티쇼 때. 세븐티쇼 때 너무. 하고 싶어서. 열심히 정말. 형들과 경쟁을 했지만. 실전 최선을 다하면서. 열심히 한 것 뿐입니다. 근데 제가 이래서. 형들한테 막. 아. 형 왔어요? 형. 형 왔어요? 저 때문이에요 형. 형.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진짜예요. 미소 주세요. 평소처럼 잘하는데? 진짜예요. 미소하세요. 형소군. 네. 요즘 찬희 분이 변한 사실 좀 알고 있나요? 아니. 얘는 몰래 이랬습니다. 형들이 몰랐던 것이. 몰래 이랬죠. 저희끼리. 와. 근데 지금 막. 이제 점점. 타고 가니까. 형들이랑 친해주면서. 아주 그냥. 찬희가 그냥. 형들이랑 친해주면서. 그냥 아주. 내가 불렀지. 어. 내가 불렀어. 어. 찬희 너는 여기서부터 졌어. 엄마. 진짜. 엄마가 넘어졌어요. uni bucks saç. 아 ㅋㅋㅋ 시작. 성공 잘 하셨다고. 아 processed로 contributions him to each other. 누구야. sporty nice. 무엇이든 그룹을 한 empresa 등장하다. 그렇기 잡은 것이. gamma.